11월 30일, 오늘은 혁신위원회가,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딱 못 박은 이른바 데드라인입니다. 어떤 데드라인일까요? 지난주 혁신위가 총선 험지 출마라는 요구에 대해서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누구는 버스 타고 92대 동원하고, 또 누구는 나는 친윤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나는 스타가 아니라고 하고, 아무도 응답을 안 하니까, 중진과 친윤계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었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오면 보시겠습니다. 친윤, 험지 출마 등 요구, 국민의힘 혁신안 오늘 의결할 예정이다. 글쎄요, 오늘 의결될까요? 혁신안이? 김기현 대표는 계속 묵묵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김기현 대표는 적당한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나에게도 시간을 달라,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달라 뿐만 아니라, 울산은 내 지옥구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혁신안은 동력을 잃게 됩니다. 문을 빨리 닫아야 돼요. 12월 24일이라고 했지만, 조기 종료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짚어봅니다. 오늘 일단 혁신이, 인유한 위원장이 계속 두문불출하고 한 며칠 안 보였어요. 인유한 위원장, 나오는 것 자체도 오늘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혁신이가 일단 혁신안 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이가 친윤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희생혁신안을 오늘 정식 의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견 전날인 어제까지도 아까 보신 것처럼 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고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김 대표는 적당한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요구를 했고, 결국은 이 혁신이가 조기 종료를 할 거다, 이런 전망에 지금 사실 무게가 쏠리고 있거든요. 어제 혁신이의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일 혁신이 회의에서 희생혁신안을 의결할 거다, 공은 당 지도부에 넘어간다, 이제는 패스를 해야지, 단독 드립을 하기에는 힘이 붙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만 이 희생혁신양의 실명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혁신이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고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이는 혁신안을 의결한 뒤에, 혁신이를 조기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내놓고, 여기까지, 받든지 말든지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혁신이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위기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인유한 위원장, 이준석 대표의 부모 발언 때문에 물론 사과했어요,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란이 되니까, 지금 기자들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한 이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혁신이에는 출근을 하실까 했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 출근했습니다. 확인됐어요. 혁신이 열립니다. 아마 인유한 위원장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요. 전화 인터뷰가 있으면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내는 건 내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거는 사실 오늘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지금 분위기라면 받아들일 사람 많지 않을 것 같고, 이렇다면 인유한 위원장, 극약 처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뭐 아니지만, 결국은 혁신위원회에서 던진 여러 가지 안들을 당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이미 어느 정도 됐고, 희생, 미래에 대한 어떤 청년 세대를 잃게 하자. 이런 안에 대해서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시점은 언제냐?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위는 어차피 시한이 정해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바톤을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관위 구성을 제가 볼 때는 전화해서 받을 가능성이, 각각의 의원들이 좀 결심을 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많다고 보고,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당연히 이제 하겠다, 좀 시간을 달라. 이런 말씀들도 다 그런 어떤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위 조기 해체는 조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관위가 예상보다 빨리 12월 중순이나 하순에 발족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한 1월 정도로 하면 혁신위가 자연스럽게 12월 말하고 공관위가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공관위가 조금 더 빨리 되면 혁신위는 조기 해체는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지금 어떻게 결정해요? 지금 혁신위, 일단 혁신위 얘기는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겁니다. 그때쯤 되면 다 정리돼요라고 하셨는데 거기 맹점이 뭐냐면 공관위가 하는 거는 자의가 아니에요. 타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관위에서 아, 이제 여긴 출마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타의예요. 지금 요구하는 거는 자의적으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희룡 장관이 희생한다는 측면은 아닙니다만 하태경 의원 물론 또 종로 출마한다니까 말들은 많습니다만 그렇게 누군가 나와서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대하는 거고 공관이 가서 결정되는 거는 아, 이제 그만하세요 하면 그때는 사실상 타의적이거든요.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는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공관위를 언급한 것은 방금 앵께서 말씀하신 공관위가 결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관위가 이제 구성되기 즈음에 이런 어떤 혁신이가 던진 안에 대해서 결심을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공관위가 결정될 즈음에는 결단이 나올 것이다. 필요한 건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혁신이가 이렇게 해서 힘 빠지고 일찍 문을 닫는다면 결국 그거는 김기현 대표가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권한을 다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김기현 대표 체제한테 그게 유리한 걸까요? 김기현 대표한테는 영향이 없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외통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이 구성하면서 정권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혁신이가 얘기한 내용마다 하나도 실현된 게 없어요. 낙동강의 낙동강 지변에서 혁신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그다음에 험지 삼선 중진들의 출마를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도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분들에 대해서도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좀 헌신해달라는 얘기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분이 누구냐면 당대표밖에 안 남으셨어요. 당대표가 첫 쪽을 열지 않으면 혁신위의 혁신안은 아예 예를 들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기현 당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험지로 가겠다거나 아니면 불출만하겠다거나 하는 형태를 통해서 혁신위의 혁신 방향에 물건을 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영남에서의 혁신적 공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비워야 되는 거잖아요. 비워야 거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영남에서 혁신공천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국민의힘 출마자 그다음에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 이준석 만약에 신당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붙게 되면 영남 지역의 분열량 사항들은 수석권에 반드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혁신위를 구성했지만 본인이 지금 외통수상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현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혁신위가 회체된다면 그 순간 김기현 대표 체제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에 인유한 위원장 만났을 때 논개가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험지 출마해라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출마해라 라고 요구를 한다면 인유한 위원장도 본인이 나는 총선의 뜻 없다. 나는 정치적 목적 없다. 이런 얘기라도 먼저 좀 해준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압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인유한 위원장 사실 서대문인가요? 서울에 출마할 계획도 있었다는 게 본인이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실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유한 위원장은 이번 혁신 위원장 맡기 이전부터도 뭐 그 이제 유진벨 외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성교 의료 등등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셨는데 이번 혁신 위원장으로서도 저는 저희 당에 굉장히 기중한 어떤 자산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형식이나 어떤 내용이라든지 당의 역할을 저는 해주면 좋겠다고 보고 내년 총선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인유한 위원장이 가시는 곳은 아마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유한 위원장 본인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을 직접 실현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인유한 위원장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경쟁력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어디를 가든 경쟁력이 있다. 자 어찌 됐든 어찌 보면 오늘이 인유한 위원장의 운명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혁신이의 가장 중요한 날. 그날 조금 전에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혁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했겠죠? 저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지도부에서 안 받아들임은 변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요. 강서구에서 실패한 것도 있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희생 없이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안 맞으려면 잘해야 돼. 잘해야 돼요. 안 받을 수 없게 넘겨야죠. 안 받아들일 수 없게. 정말 해석 좀 해주시죠. 안 받아들일 수 없게 넘길 거다.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하신 걸 보면 다 안 받아줬잖아요.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전혀 그거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윤 대통령을 주변에서 보통 윤핵관이라고 불리시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혁신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김기현 당대표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예를 들면 출혈이 있었습니까? 그럼 김기현 당대표부터 소위 험지에 출마를 하던 불출마를 하던 혁신을 해야 됩니다. 가장 권력의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혁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그 아래 계신 분들이 내가 거기에 희생 헌신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침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대통령실에서 오신다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험지간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대구 가신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좋은 데로 가시려고 한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국민이 볼 때 혁신위의 혁신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혁신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장의 얘기가 그야말로 예를 들면 메아리룸만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대통령실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겠죠. 대통령실이 공천 등 정당에 개입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김주연 당대표가 용단을 내리셔야 돼요. 다른 길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는 험지 가겠습니다. 어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라고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지 출마 안 하겠다고 하는 의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도 있고 또 하태경 의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을 떠나겠습니다. 이미 부산 떠나겠다고 예고했고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세요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태경의 선택은 험지가 아니라 아니라는 건 논란이 있어요. 험지인지 아닌지 모르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종로에 누가 있어요. 지금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최재형 의원 한때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던. 그리고 사실 0.5선이에요. 아직 4년도 국회의원 하신 분 아니에요. 여기를 가겠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 현역 의원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봤습니까? 얘기했습니까? 했더니 본인은 했다고 했어요. 양해 구했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막상 최재형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불편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항의하거나 또는 말리거나 이런 발언을 안 한 것을 양해했다고 표현하시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양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지역구에서는 저한테 막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양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게 뭐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뭐 이런 뜻인데 그걸 뭐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워딩하는 건 조금 불편하죠. 제가 뭐 종로를 지켜야죠.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저 이상 종로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종로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난 종로가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 최재형 의원은 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태경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면 그래 젊은 의원이 그래도 오세요. 뭐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둘이 아직 교통정리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같은 말과 같은 어떤 만남을 가져도 해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남녀가 만났을 때 남자가 이 여성도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또 착각에 또 빠지지 않습니까? 잘 해보세요. 여성은 뭐 전혀 뭐 일단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이 있다면 그 자리에 갔지만 일단 딱 보니까 내가 나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만남을 가지고 그 해석을 양해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또 1부에서는 또 그걸 양보했다 이런 식으로 와전이 되니까 지금 현역인 최재형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도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 지역구를 떠나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잘했다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종로로 결정을 하시는 걸 보고 종로가 험지이냐를 떠나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이 아닌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를 선언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아쉽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도 뭐 지금 행정관 출신들 또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비서관 출신들 다음 총선에 뭐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도 인사가 있어야 되고 장관도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변곡점이 될 전망이랍니다. 국민일보 8면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 대대적 개편 있을 듯 용산 2기 체제 출범 자 내각은 아마 곧 있을 것 같고 12월 달에 일단 대통령실이 먼저 바뀐다는 건데 지금 어떻게 바뀔 것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제 대대적으로 개편에 나서면서 사실상에 용산 2기 체제가 출범이다 이런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 개편을 오늘 단행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수석 비서관 6명 가운데 5명이 교체가 되고 정책실장 신설도 검토되고 있고요. 또 다음 달 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개각도 예상돼서 대규모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번 대폭 개편에서 자리를 유지하는 거는 대통령실 고위 인사 가운데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2명 뿐입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다음 달 4일부터 대통령실 근무를 시작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에 따르면 해외 순방과 엑스포 관련 업무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또 총선에 출마할 수석급 참모들이 대통령실을 미리 나와서 이제 선거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조직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새로 또 만들어지는 건가요? 비서실장이라든가 안보실 같은 경우는 그전에 있었는데 저기 보세요. 정책실장. 정책실장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생기는 겁니까? 양은경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 정책실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2년 차 때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실이 보면 밑에 들어가는 수석이 경제수석하고 사회수석입니다. 원래 2실, 비서실하고 안보실 체제에서는 경제사회수석도 다 김대기 실장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맞는 영역이 너무 넓고 그러니까 민생관련성이 높은 두 영역을 띄어서 지금 이번 인사에도 남아있는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정책실장으로 가면서 그 밑에 경제수석, 사회수석을 배치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실에 전면적인 개편이 있다. 사실 이 정권에서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 실패했잖아요. 부산엑스포. 그 책임에 대해서 왜냐하면 1차에서 떨어지는데 그걸 될 것처럼 얘기했던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